2021년 파이팅! 완전히 날씨가 풀렸어요. 청와대 앞에서 인왕산 쪽을 바라보면서 북악스카위 팔각정 가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2001년 1월달이 벌써 절반 지났다는게 믿어지죠. 빠싹 말랐죠. 인도에 조금 있는거 떼어놓고 빠싹 말랐구요. 오른쪽에 창의문 안내소 앞에 나와있는데요. 지난주보다 무려 온도가 25도나 올랐죠. 지난주에 영하 20도. 오늘은 영상 5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갓길을 제외하곤 눈은 거의 없어요. 달릴만 합니다. 오세요 북악으로! 여기가 불과 일주일전에 제가 스노우로 아이딩을 즐겼던 그곳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메이징 하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눈이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신기하네요. 네 그래도 1월은 1월인 모양입니다. 차도에는 바싹 말랐지만 인도에는 아직 위쪽에 조금 남아있어서 그래도 스노우라이딩 비슷하게 즐겨볼게요. 네 여기까지 북악 스노우라이딩도 아니고 아닌것도 아닌것을 마쳤는데요. 북악산 4번 출입문 앞에 도로상태 매우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엔 좋은 날씨지만 미세먼지가 조금 많아요. 네 오늘도 북악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무슨 태양이 될지요. 겨울이라 북악 팔각정 편의점이랑 스카이 카페가 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영업 중단이네요. 날씨와 무관하게 하늘 낼 수 있습니다. 와우! 네 북악은 아직 겨울입니다. 누가 오늘 영상 오더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북악은 2021년 화이팅! 자 화이팅을 외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갑니다. 2021년 2021년